4. 왜? 오늘은 어디세요? 오늘은 홍재정 화장 털어놔. 요새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나가시죠? 어디 그렇게 날마다 걸린대니? 뭘 그러세요? 날마다 멀균을 하시던데 대신. 이상한 모르는 소리 하지마라. 만난다. 흉분만 때문에 버리가 좀 되는 줄 알지. 그래도 그게 편하지 않으세요? 버라기만 하면 뭐라니 버리가 돼야다.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왜? 왜? 첫번에 조금만 더 차려줬어. 너 무슨 소리야? 그냥 만원이면 된다던데. 이 짜식이 또 오시죠? 아우. 야 엄마. 그 아이스크림이 잘못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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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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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 오오. 이 짜식이 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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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이 사람 기울도 아이고 조심해 아이고 아 그래 자 요거 좀 큰아게 하면 진짜 봐 어 아 내가 이 봉살이 말이나 어 아이고 이뻐라 아 Elaine 아 일단 통신 상황 꽂아 아 오늘 당장 욕자ui игр 왜요 하지만 유저도 fé 낫다 넌 나봐라 이발쟁이보다 어엿한 조식도에 들어가서 제대로 뵌는 게 나아. 아저씨, 복순이 돌아올까요? 그럼요, 전도. 영동 돌아올 거 아닐까요? 걔 이제 월급 받는 친구야, 응? 뱅글에서 양말끄는 누나 내가 아냐. 형, 저 괜히. 아, 그럼. 너도 잊지 않은 길을 봐야지, 누나. 밤 난 결장만 뱅글야. 아이고, 내가 인연을 붙여봐야되는데 인연을 어디가서 붙여놨나, 이거를. 아니, 내가 붙여받은 거 봤어? 바르냐고. 너 어저께 왼쪽이.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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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너 어저께 왼쪽이를 어디가서 뭐하고 있었냐, 어? 너, 경찰서 가서 줄임대 맞고서 붙지 말고 내가 말로 할 때 순순히 내놔. 순순히 내놔. 순순히 내놔. 천천하네, 변함을 받아줬지. 정말 자식이 도망가니까 눈까지 찌집혔나? 내가 얻어가는 거 봤어? 응, 응. 지금 같이 들어온 사람들의 요구가 개너머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다. 이게 참여자. 즐거운icky, 만들어 가보고요. 판매하고 Catalan을 가보실어요. 오랜길, 숙지, 맘에 들어. 사람은 사러 오랜길이에요. 하여자, 노동의 동물 멘에 들어, padres 진짜 may을 참여했다는 걸 예! 들어가봐. 암. 조금 안 더 보이시나? 조금 안 더 보이시나? 저거 세컬스카드, 옛날 스터드카드 다 쓰는 거 같은데 지금 세컬스카드, 지금 세컬스카드 좀 안 될 텐데 저기! 잠깐 들어오시지!